그래서 힘든거에요. 사고 안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한거죠. 자측 깜빡이 켜고. 하얀 차 뒤에. 저 사람 대놓고 신호가 나네.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. 이것도 신호위반입니다.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. 나가 있다가. 전에 있다가 초록불 딱 박혔어. 그래서 출발한거야. 근데 저기 뒤늦게 주황색불에 지나가는 오토가 있죠. 같이 사고가 났어. 그럼 쟤도 신호위반. 다 뭐야 얘는. 아 미친새끼 저거. 다 뭐야. 다 뭐야. 고마워. 그가 뭐죠 얘는? 아 미친 새끼죠 아 뭐죠 얘는? 아 미친 새끼죠 아 또 나애들 진짜 많아 부끄러운 줄 알아요 혼자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맞아요 아 또 나애들 진짜 많아